안녕하세요 판타지 안녕하... 판타지 안녕하세요 저는 재윤입니다 판타지 안녕하세요 아까 잠깐 켰다가 먼저 썰을 먼저 풀어드릴게요 그 먼저 아까 제가 모르고 준비가 안되는데 손가락이 굵어가지고 라이브를 고우를 눌려버렸어요 그래서 누르자마자 이러고 바로 끈 거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한 번도 안 들어오셔서 그래서 너무 다행이죠 아무튼 오늘 저희가 또 제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잘 지냈죠 여러분? 여러분? 별일 없으셨죠? 다들? 저는 이거 브이 앱 켜기 전에 잠깐 그 저녁 식사를 했는데 그 찜닭을 먹었는데 되게 매워가지고 입술이 살짝 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입술이 조금 오동통통할 거예요 저녁 저녁 다들 드셨나? 저녁 다들 드셨죠 여러분? 저녁 다들 드셨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그 좀 민망하기긴 하지만 러브윈블랙홀 러브윈블랙홀 잘 보고 계신가요? 러브윈블랙홀 아직 화가 많이 남았으니까 시간 나시면 한번쯤 봐주세요 저도 제가 보는 성훈이가 너무 어색해서 네 그렇습니다 러브윈블랙홀 망당국 머리 머리 조금 다듬었죠 여러분 제가 사랑한다고요? 감사합니다 저도 판타지 사랑합니다 판타지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판타지 노래나 하나 들을까? 그리고 이거는 러브윈블랙홀 말한 김에 화끈하게 화끈하게 대형 스포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이런거 잘 안하는데 스포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러브윈블랙홀 제가 부른 OST 제가 부른 OST 곧 나옵니다 곧 나오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며칠 안 남았어요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제가 지금 그 허락 안 받고 그냥 뱉은 거라 좀 위험할 수도 있는데 저 OST 나와요 여러분 저 OST 나옵니다 날짜까지는 아직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 OST 나옵니다 여러분 만간부 노래 제목이랑 다 알려드리고 싶은데 그건 좀 참겠습니다 그리고 그 러브윈블랙홀이 저희가 찍을 때 여름 여름 시작 쯤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되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기념도 많이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주변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너무 재밌게 찍었습니다 여러분 또 감독님 감독님께서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저희 팀을 너무 감사했어요 아마 노래 OST 되게 좋을 거예요 여러분 판타지가 듣기 좋을 것 같은 느낌이긴 해요 약간 약간 그 자기 전에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전에 제가 비록 옆에는 없지만 옆에서 있다고 생각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튼 아무튼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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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해 주십시오 약간 자장가 왔습니다 자장 자장 우리 야기 이런 느낌의 자장가는 아니고 제가 좋아하는 느낌의 그런 곡이여가지고 녹음할 때도 너무너무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녹음할 때도 또 관계자분들께서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녹음도 너무 재밌게 잘 됐습니다 오늘 별일 없었나요 여러분?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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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이 너무 힘들어요 10초만 나랑 사귀자 수업했지 좀 늦었지만 너무 빨랐어 별일 없었지 쟁취 나 눈썹 문신 했어요 너무 아팠어요 눈썹 문신 아파요 여러분 그거? 눈썹 문신을 안 해봐가지고 어우 문신.. 문신 자체가 아플 것 같은데 문신이라는 거 자체가 눈썹 문신 해보신 판타지 아 이거 물어보면 좀 그런가? 좀 싫는가? 눈썹 문신.. 눈썹 문신 하신 분? 여러분! 눈썹 문신.. 자 에어컨 좀 끌게요 눈썹 문신.. 눈썹 문신 하신 판타지 눈썹 문신 하신 판타지 생각보다 아팠어요 꽤 많으시네요 여러분 눈썹 문신을 자주 하시구나 자주가 아니라 많이들 하시구나 여기다가 이렇게 징 징 하는 건가? 오늘 약간 컨셉이 좀 대학생처럼 하고 왔어요 여러분 대딩 대딩처럼 하고 왔는데요 좀 대딩처럼 하고 왔어요 여러분 대학생이라기에는 나이가 좀 지났지만 마음 많은 대학생이기 때문에 맞아요 훈남 선배 느낌 훈남 선배 느낌이었으면 좋겠는데 유치원생 갔다고요? 유치원생 갔다고요? 유치원생 갔다고요? 유치원생? 유치원생 유치원생도 후드 뒤에 있기는 한데 유치원생이 이렇게 큰가? 인큐베이터생이요? 인큐베이터생이면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있어야 돼요 유치원생 유치원생 이렇게 있어야 돼요 얼딩이 뭐야? 얼딩이 뭐예요 여러분? 얼딩?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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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 얼굴 딩글딩글? 얼굴 딩글딩글 맞나? 얼굴 딩글딩글 어린이집 아 어린이집 어린이집 다니는 우리 여러분들을 얼딩이라고 부르시구나 얼딩 얼딩은 저 얼딩 얼딩 어린이집 가보긴 했는데 저는 유치원 출신이라서 얼딩은 잘 공감을 못하긴 해요 근데 우당탕탕에서 우리 어린이 새나라의 어린이집 다니는 친구들을 보러 갔어서 너무너무 귀엽더라고요 버퍼링? 버퍼링이 걸렸어요? 이거 참 일단 아기들 너무 귀여워요 여러분 매트 쌤 매트 쌤 이랬어요 매트 매트 선생님 이렇게 불러가지고 저 노래 하나 들을까요 여러분? 노래 하나 들읍시다 여러분 그 제가 그냥 제 OST 음원 먼저 틀어드릴게요 자 OST 음원 틀게요 여러분 이거 진짜 저 저 진짜 혼날 수도 있는데 OST 틀겠습니다 저 지금 틀어요 나 지금 틀게요 여러분 나 지금 틀게요 여러분 나 지금 틀게요 여러분 나 지금 틀게요 여러분 진짜 틉니다 진짜 틀어요 저 드라필이 흐흐흐 흐흐 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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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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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우 나 벌써 심지어 짚을 말해 기쁘신 날 벌써 심지어 빠르게 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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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랑 호랑 봤어 이번 영상은 든 라이브 든 라이브 든 라이브 든 라이브 제이홉 든 라이브 든 라이브 든 라이브 든 라이브 든 라이브 아시부터 저녁까지 네 생각때문에 숨쉬는 것도 잊혀 네 около, 여기도 worker 또 말씀해 주세요. 시작! 오늘 비 오는데 여기 서울 비 오거든요, Thanh 여러분? 근데 근데 비오면 저는 또 심울해지니까 그냥 룰루랄라 듣고 기분 좋아지자 할 거라고 이거 미쳤어 아무튼 기분 좋죠 여러분? 제가 판타지 기분 좋게 해주려고 틀었어요 입술 매운 거 먹어서 부었어요 요즘 매운 거 먹으면 빨리 붓더라고요 입술이 입술이 완전 오동통통 라디오도 잘 보셨어요 여러분? 다행이다 라디오 할 때 얼마나 떨렸는데요 진짜 포토북 받았어요? 포토북? 포토북 진짜 제가 찍으면서 얼마나 보고 싶어 아니 보여주고 싶었는데요 여러분 지금 제가 지금 이렇게 찍히고 있는 이 모니터 사진들을 그대로 이렇게 하나하나 찍으면서 보여주고 싶었는데 먼저 유출하면 큰일 나가지고 참느라 애썼습니다 정말 진짜 아직 못 받으신 판타지도 많으시구나 근데 어때요 여러분? 포토북 좋죠? 포토북 예쁘게 잘 나왔어요 저도 아직 실물을 못 봤어요 포토북 포토북 실물을 아직 못 봐가지고 이뻐요? 어때요? 더러워졌어요 더러워졌는데? 이뻐요? 다행이다 포토북 찍으면서도 되게 이쁘게 나온 거 같아가지고 판타지들이 좋아하겠다 이러고 보고 있었거든요 뭐 판타지 빨리 받을 수 있게 제가 얘기해 볼게요 저 밥 먹었습니다 여러분 찜닭 먹었어요 찜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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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그 치즈떡도 추가해서 먹었어요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 특점받았다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 특점도 받으시고 뭐지? 로제 찜닭 안 먹어봤는데 얼음 아가자 아가자 먹었는데요 얼음 먹고 싶어요? 얼음? 이거? 이거 드시고 싶은가? 갖고 싶어요? 네 어떻게 tätä 나니? collin 꺄이고 아가자 잘 안εται 고생해야 될지 걍 그리고 말아주시는 친구는 여러분 맛있는데요? 너무 맛있어 아 윙크한 게 아니라 이가 싫어가지고 이가 싫어서 이가 싫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가 싫어가지고 컵이 두 개인 거는 제가 아까 컵을 가지러 갔는데 이게 두 개 겹쳐서 와가지고 떼도... 떼지 않아요? 약간 떼도 안 떼져가지고 수시 실기요? 음... 수시 실기가 정말 떨릴 텐데 저도 수시 때 많이 떨었거든요 수시 실기 화이팅! 수시 실기! 윙크 해달라고요? 윙크... 저 윙크 잘 못하는데 그런데 저 윙크를 잘 못해요 치아... 치아를 돌봐? 치아를 잘 돌보겠습니다, 여러분 뺨을 만지려다 저는 윙크 잘 못해요, 여러분 윙크... 윙크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저는 윙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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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소리 난다고... 지금 회사에 지금... 많은 분들이 일을 하러 오셨기 때문에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야외에서 하기에는 비가 와서 저... 저는 잘할 수 있어요가 조만간 또 제가 판타지들 보려고 찾아와야죠, 여러분 흰성이 형? 흰성이 형? 아닌데? 이거 저잘, 저잘 저잘 제가 또 신박한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또 좋은 거 보겠습니다 커버곡, 커버곡도 제가 또 준비를 해서 많은 판타지들 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가 교정, 교정 교정기는 잘 있는데 저 아직 교정 끝날 날은 좀 남았어요, 여러분 그 교정이 지금 제가 밖에 여기 이거 교정도 해야 돼가지고 근데 밖에 달면 이쪽 이쪽에만 여기 앞에는 교정이 끝났고 이쪽에 교정기를 달아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막 시간이 안 나와가지고 교정기를 달면 이제 교정기가 보이기 때문에 그걸 조금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 막 길게 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교정기 달면 좀 불편할 것 같기도 하고 못생겨질 것 같기도 하고 귀엽겠다고요? 귀엽겠다고요? 글쎄 교정하신 분 교정하신 분 있으세요? 근데 교정하신 분들은 많으실 것 같은데 교정하신 분이 진짜 많네 그러면 노래 하나만 들어야겠다 노래 하나 들을게요, 여러분 뭐, 뭐 듣지? 둘es 여러분들 둘이 둘이 둘es 둘이 둘이 둘 female 셋 둘 둘 둘 셋 둘 셋 둘 셋 둘 뭐 듣지? 교정 맞아요, 교정 생리 생리도 뽑고 저도 생리빨, 아니 생치아 4개 뽑았었어요 교정 생리 뽑는 게 진짜 그거거든요? 아프기도 하고 맞아요, 발치 맞아요 좀 많이 아프던데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사장님이... 사장님이 오셔 밤 사장님이 지나가셔서 제가 인사했습니다 뭐 어떻게 될까? 그래, 오늘 비 오니까 잠시만요 사장님! 사장님! 지금 3일 중이에요 하얀 여전히 하얀 여전히 좋다고 하시겠지만 그러시죠 지금 컴퓨터랑 그 날 3,4주쯤에 얘기하고 있어요 아, 그래 흠이 얘기했거든요? 흠이 형이요? 네, 맞아요 어디 가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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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eastern 사장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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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무슨 사회생활이에요 여러분 사장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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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 먹을 때 봐 판타지들이 얼음 먹어 어이 하 하하하 사연이 10번이었네 하하하 아 사연이가 그 부스터 그 운동할 때 먹는 부스터 먹어도 되냐고 연락 왔었어요 그래서 먹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제 뭐 할 거예요? 이제 공부하시는 판타지들은 공부하고 일하시는 분들은 일하시고 그 다음에 쉬고 계신 분들은 계속 쉬시고 많이 다들 개인적으로 바쁘시겠죠? 고맙습니다 약은 약은 힘들겠다 고맙습니다 이거 사연이 버전 한번 들어줘야지 SF9 SF9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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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연이 잘했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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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연 아 아 2, 2, 1 맞아 사연이의 흠색이랑 잘 맞아요 여러분 그 이제 9월이 이제 끝나가거든요 여러분 10월 10월 또 판타지들도 건강관리 잘 하시고 계셔야돼 알겠죠? 벌써 10월이라니 좋은데 사연아가? 노래 좋은데? 좋아 좋아 노래 좋은데요? 네 여러분 저도 환절기 지금 또 환절기인데 저도 환절기 때 목을 관리해서 판타지 또 노래 많이 불러드리겠습니다 요즘 밤에 진짜 쌀쌀해요 여러분 진짜로 감기 걸릴 수도 있어요 진짜 여러분 이제 전에는 또 가봐야 돼가지고 여러분 이제 전에는 또 가봐야 돼가지고 슬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고맙죠 변함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이제는 지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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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녹음하러 가야 돼서 제가 더 오래 못 있어요. 더 있고 싶은데 녹음하러 갈게요, 여러분. 진짜로. 갈게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이번 주에 또 러브앤블랙골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또 OST 나오면 많이 많이 들어주셔야 돼요. 저 진짜 기똥차게 부르려고 노력했던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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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